첫 번만은 한번 눌러봐야 되잖아 몇 점을 따야 되는지 이거 하나 유인하자 나머지 명령은 좌우에서 만수르라는 이름이 있네 돈 많으신 분 이름 만수르 노가이가 넘어왔다고? 자 승만이들 일단은 클레임을 먹어야죠 이런 찬스가 아무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쪼개야지 졸라 쪼개놔야지 이거 뭐 타격 없네 이렇게 쪼개도 큰 걸로 쪼갤까? 아 비잔티온 살리고 싶다 잠깐만 야 이거 비잔티온 살리는 게 아직 70년 남았고 어차피 살려봤자 미션은 없을 거야 근데 살려놓으면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젤 사이즈가 있는 게 이거 살리는 겁니다 그쵸? 참치 텔레비젼드 요게 제일 괜찮은 거 같은 방법이긴 하다 여기도 끊어낼 수 있고 오스만요 동맹에 들어가도 순식간에 먹고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오케이 얘를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공성할 거 아니야? 그럼 조지자 아 어디가니? 신수 신수할 만해요 어 근데 비잔티온 미션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미션 살아 있을까? 그니까 영클 생겨가지고 좋지 리턴하면 그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 요거 한 다음에 쪼개고 다음 70년 안에 한 번 더 때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때려서 그때 한 번 이만큼 리턴 이만큼 먹고 요만큼 리턴하고 그 다음에 리턴 하는 게 이제 공성을 해야되지 자 요거는 얘도 이제 공성을 해야 내가 들어가지 아니면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도 된단 말이지 이렇게 폴란드 굳이 이거 제공성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은 일단 이쪽으로 요거 하나 딱 죽이고 내려가고 싶은데 얘가 눈치 까가지고 안 오는데 돈 봐 500원이야 와 좋다 돈 잘 벌려요 공장 가기인가? 420 420 아 왜 나가 공장 가다가 누가 오려고 그랬나 보다 누가 오려고 그랬나 보다 도로 찾고 공성 공성 1짜리 공성 1짜리 공정 포기권 최대한 아끼고 반란 마니치 젖소가 나온다 이구만 62가 있다 아까보다 늘었어요 다시 폴란드 전쟁은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점수가 다 뺏기면 끝내겠죠 온다 온다 오스트리아 보헤미아의 전쟁선 오스트리아가 이때 모스만을 때려야지 아이잉 축차로 넣는데 얘들 바보같이 퓨디 전법을 쓰는데 그거 아무나 쓰는 전법 아닌데 900원 아무나 쓰는 전법 아닌데 그거 이거 이거 아무나 쓰는 전법 아닌데 에이 멍청한 놈들 국내 여왕 885에다가 몇 살이죠? 몇 살이냐 52살 이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일단 켜 놓을까요? 에이 포하나 합시다 21% 일단 요새 하나 따면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싸우면 되니까 2득이지 대대 우리 병력을 안상하게 하고 여기 산지야 다 일로 오면 우리가 다 이겨요 때려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노 왜 절로 가지?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나 다시 온다 치열한 머리싸움이 지금 25 감소 아 맨날 어느 정도만 가는 거 같아 심의해야 다음 불만도 의외고 측령이 최대 절대지요 아이 그냥 이거 하자 까까까 싸운다 싸운다 이거 하나 끊고 수비로 들어갔어 이겼네 오 잠깐만 오이씨 X때뻔했어 이겼어 이겼어 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잠시 공성 1 해안카라 잘 못먹겠다 힘들다 힘들다 일단 대비 못잡았어요 이거를 못잡을 수가 있지 무운다 끊어야 되는데 이거 아 갈린다 사람이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맘룩 장군인데 못 들어올 것 같은데 2일자리 못 들어올까 이게 2일자리만 들어오도 되는데 4K만 좀 버티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못 들어왔어 이틀만 버티면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아이고 살려줄 수 어디로 갔냐 다 3,4점이에요 그래도 리투안전쟁 끝났나 보네 어 아직 진행중 여기 땅뜰을 타고 아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됐는데 넉넉하게 됐는데 아 하람에서 유리 하람에서 유리하게 좀 싸워야 되는 게 낫지 않나 트러비존드도 싸우던지 요새가 있으니까 산지 요새거든요 트러비존드는 막 지나와 이 새끼들은 요새가 있는데도 미친거아닌 미친거아닌 요새를 끼고 싸워야돼 어 갑자기 반란을 잡아주기 시작하고 고원 산지 치도로 1일 도착 내가 먼저 아닙니까 요거는 요게 들어가고 요거는 요게 들어가고 일단은 여기서 한번 싸우고 여기서 한번 싸우게 하고 여기서 한번 싸우게 하고 양쪽을 다 때리는 방향으로 이거 둘째 하나는 이기겠지 안 그래? 아 또 있다 야 큰일났다 하나가 더 나왔다 22 아니 이럴수가 계산이 1대1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먹고싶단 말이에요 다 못들어오게 해야지 일단 다 못들어오게 해야지 아 갑자기 구세지도 사서 죽고 난리야 왕을 한번 가야겠나 왕 찬스 두아 두아두아두아두아두아 폴리2가 상속으로 받았대 아 나씨 그렇게 빨리 받아요? 23년인데? 개판이네 왜 3분할이냐? 하나는 후수고 하나는 카톨릭이고 하나는 정교회냐? 왜 이렇게 빨리 받지? 23년인데 원래 폴리2 되나? 아이씨 위험한다 이거 사방이 저기야 자 맘룩십취 들어오면 너무 느려요 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튀는게 상책 일단은 어디 어디까지 뭐 절로 못 튀나요? 요새 때문에 그런가? 뭐 뭐 뭐 뭐 폴란드가 폴리2인데 열강이 안 아 폴리2 연방으로 4위가 됐네 한방이 ㅅ겄다 야 44로 한번 때려봐 때려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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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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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장군이네 아우 무서워 일단 무빙무빙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사기 안채고 싸우냐 모자란 진짜 사기를 안채우고 싸워요 왜 하랍에서 한번 해보자 우리 어디가 이길 수 있어 우리 이쪽은 뺏네 폴리2가 되면서 이쪽은 뺏네 폴리2가 되면서 누가 왜 잡아주는데 그거를 그거를 다 다 다 다 다 다 됐는데 요것만 전멸시키면 되는데 아까 됐으면 이겼는데 맴퍼는 없겠죠 쟤들도 3만 5 5 5 으 으 으 으 으 으 자 필살 스크랄치 나와라 스크랄치 가자 스웨덴 독립전쟁 스웨덴 각자 나왔네요 나와라 스크랄치 조금 더 도와주겠다 공성 타타르의 봉토들 복속시키게 해준다면 대조건이 감소하는데 인력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군대 복무를 한대 타타르린 하면 용병같은게 생기고 일어나 역으로 타타르린을 한다 아니면 무슬림을 쫓아낸다 이런게 있거든요 일시적인거 같애 그냥 딱히 좋은거 아닌거 같애 그쵸 연구 모디파이어 였으면 한번 줄텐데 조금만 더 먹으면 되는데 요셋다면 아마 점수가 딱 될겁니다 교정 너무 비싸요 공성 사시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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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자 돈 받자 됐어 난 만족해 아이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다음 전쟁은 더 쉽겠지 난 만족하는 바이야 만족해 미션도 깼으니까 대초원 차지 불만도 숨겨놓는군요 어클레임 흑해 쪽 리투아니아 쪽 시비는 참 많이 주는 거 같은데 도움이 안 되네 신수를 할까요? 신수화에서 우리가 나쁜 점은 없어요 왜냐면 정교회가 없기 때문에 신수는 무조건 우리가 혼자 갖고 가는 거라 정교회가 이게 또 좋죠 신수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음 일단 이게 800원인가요? 800원 하고 하고 남으면 또 신수합시다 부하라 부대 따다다 몇십니까? 44원 노가이 발란 건 막았나요? 카자우 차가타이 차가타이 막고 있고 명 조공을 받고 있고 폴리투가 얼마나 되나? 100.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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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 못 찾는다 영원히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찾네 와... 승만 이기고 저걸 찾았어 템플렛은 10, 4, 1일까요? 4개니까 4등분하면 12 12살, 12살, 13살 12살, 13살 끝났네, 이쪽도? 노가이를 까면 우즈벡 가지크무크 우즈벡이 1년 남았네 우즈벡을 차들이 까는게 우즈벡이 주목표니까 노가이 이렇게 가는게 낫겠네 그쵸? 우리가 전쟁이 좀 오래 했네 빨리하고 갈려고 했는데 언제 소용하냐 아이씨 됐어 재즈베 명분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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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이 이렇게 야, 이틀이면 두 달이면 다 터네? 아, 좋다. 이틀이면 두 달이면 더 터네? 이틀이면 두 달이면 더 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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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을 모아서 시대관을 수용을 하는 거지. 가자. 응? 아 했네요. 벌써 가자. 이 돈을 모으세요. 이미 광고도가 틀어졌어. 이미 끝났어. 됐다. 됐다. 페룸. 좋습니다. 페룸 통합. 외교력 50. 땡큐. 식민지 서부시베리아를 먹으면 돼요. 러시아 한 다음에 만들어도 되는 거고. 500분에서 489. 오케이. 고행관계치는 11가 오버됐네. 11가 오버됐네. 11가 오버됐네. 일단은 날리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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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하나는 속국. 헉. 헉. 부패돌 하나 빌릴까? 천이 오버됐려고 그러는데? 아직 여행 있네? 일로 오고. 갈란 두개 하나 막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자 이거 둘 다 카자흐한테 주고 카자흐 카자흐 이것도 카자흐 이것도 카자흐 이것도 시비르 맞죠? 이렇게 하고 위에 거 다 먹으면 완전 뺑이 됩니까? 오케이 되네요 완전 뺑이 끝났네요 매교배기에다가 77행정료 다 시비르한테 먹을 거거든 카자흐 위쪽은 중첩되는 게 없고 시비르는 중첩되는 게 없으니까 시비르 먹이면 될 거 같아요 시비르가 이어져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찾았고 86점 조금만 더 골든우드 모스크바 이름이 이렇게 돌아갔네 이제 굴든우드 끝 끝 끝 끝 끝 끝 뭐 이거 터졌냐 또 얘들은? 폴리툰 띠용 시빌에 독립지원하고 있어요? 하라 그래? 어차피 시빌에 지금 합병 안 할 거니까 카자흐가 조금 남았는데 차가 타인 4개 아 너 여기 하나 있었구나 아 뭐가 이상하다 했다 병력이 아까 11개가 오버되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아 여기 하나 있었구나 에이 타령병 이상하다 그랬다 이상하다 했어요 어이가 없네 너는 왜 터졌냐 니들은? 스웨덴은 아예 독립해버렸네 야 지금 스웨덴은 먹을 각인데? 그럼 잠깐만 야이씨 잠깐만 왜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 맴 파워가 4천밖에 없긴 하지만 패크도 딸리긴 하지만 일단은 우페돌 하나 빌리고 수대관을 수용하고 수대관을 수용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찍고 아 이거 찍는 건 조금 이따가 할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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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나요 지금 46 폴리투가 안 올 때 가야지 위보리 됐다 요거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12시 딱 됐네요 그냥 발렌 잡고 소외덴은 딱 때려줘 먹으면 되고 미션 완전 클리어했는데 지금 대초원 정복 노가이만 먹으면 되고 크림반도 먹으면 되고 루테니아 예방 폴리투 투베넷 깼으니까 폴리투 때리면 되고 피로노 정복 임무됐고 페룸 시베리아 자 요거는 이제 모스크바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유 문맨도 깨졌어요 지금 내가 때려가지고 폴리투가 에클랜브르크 펠 칠레 칠레니까 얘 독립은 됐다가 치면 오히려 됐다가 치는 게 더 좋은 거야 소외대는 지금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얘네를 때려 먹은 거니까 어우 각이 완전 나왔네 잘했다 모스크바 어느 땅이 우리 이만해졌어? 와 모수만 패고 펼 때 딕이 많다 합병하고 트란스옥시아나 다 팀으로 다시 살아났네 아 다 죽었다가 트란스옥시아나도 한번 패야 되고 찌스탄 아지암 발루시스탄 오케이 이거 때리면서 여기 때리고 돌려가면 한번 때리면 될 거 같아 땅 많이 먹었네 우리 똥땅이긴 하지만 왜냐면 여기 카자흐 시비르까지 우리 땅입니다 폴리투가 쪼개지고 있고 프랑스는 오 스페인이 잘 걷네 스페인이 잘 걷고 포투칼도 아포디카를 잘 먹었고 오스마는 우리가 잘 패고 있고 티무르도 이제 패야 되고 명날 어 조선 조상님 조상님 잘 크셨네요 만주에 대망이 있나 만주로 가나요 아시카가와 호소카와로 나눠져 있고 일본은 음 제국음악팩은 뭐야 흠 어 인도는 빠르게 비즈아야가 정리를 했네요 음 오케이 신대륙은 뭐 딱히 볼 필요 없을 거 같고 아직 멀티는 안 폈고 헝가리 살아 있으면서 오스마니 멸망하고 폴리투 어제 스웨덴 전쟁 걸면서 끝났죠 스웨덴 한번 깨부셔 봅시다 스웨덴 있는 땅을 먹으면 핀란드 쪽에 시비도 주니까 그걸 이제 덴마크를 펴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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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생성 미용 유즈비 유즈비 유즈비까지 찍었고 나오질 필요 없고 오케이 카키님 큐아 어서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눈이 왜 이렇게 없지 어 교학령 카톨릭 신행의 개혁 공유예 공유예로 들어갔고 수입이 육군 유즈비가 많이 되고 요새 유즈비가 8두캇 요새를 좀 없애야 되겠는데 카자안 요새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딱 남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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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한 애들을 통해 무례한 요구 외교 합병병이 증가했음 일단 외교를 찍고 군사 아래 블룸 왕을 장군을 썼는데 장군을 하나 모자라? 왕을 장군을 썼는데 왜 장군을 하나 모자라? 왕 댐시 미안하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메모 자르죠? 가자 죽으면서 가자 들어갈 수 있겠지? 아 씹 가자 못 들어가 덴마크 통행권 주시오 내가 조져드리겠소 됐어 어디로? 밑에 쪽으로? 경고 격독 흐흐흐흐흐흠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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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흥 정지가 다이 외포가 모자리죠? 편판 거고 고.렬 하나 둘 셋 넷 폴리투갈 모욕 전쟁은 아직 하고 있고 라잔에드가 없어야겠다 . 대출 시작부터 대출이냐 썩 요한 사라졌고요 이제 뭐 시대관은 다 수용했으니까 인력이랑 기회로 갑시다 대충 해놓고 일단 싸워야 되니까 외교 들어가고 군사 들어가고 후사르랑 대표 천천히 먹으면서 갑시다 속국의 매수꾼들 150 툭카스 위신검사 후 종료명 올라가지만 할만하지 않나? 150원이니까 신수 가능하고 할게요 우리 밖에 없어요 전교회가 일단 스웨덴을 잘 끝내고 이름이 노바니에미야 페드립이 갑자기 페드립을 로바 로바 어머니 이름이 로바 인가 5%밖에 안 되니까 군사나 한 번 더 올려야 되죠 일단 씹이 있는데만 딱 먹고 핀마르크도 먹어야 되는데 핀란드 코드를 리턴을 해야 되나 도화를 시켜야 되나요 겨울전쟁입니다 그냥 먹을까 어차피 리턴해도 안 될 거 근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먹지 먹지 뭐 이렇게 어 이거 뱉다 터뜨린다 빨리 가야지 이거 왜 때려 뭐 때리노 어 관심이겠네 걸렸네 먹었네 61점이 있어야 되네요 뱉다 터뜨린다 어 뱀파우가 없어 2만명피를 됐다 아이씨 또 왔다 또 그럼 땄다 지금 3점 털고 튀자 됐어 굿잡 500 일단은 본진으로 튀어 요새도 꺼 핀란드를 먹어서 핀란드 요문데 사용가능 핀란드를 먹어서 핀란드 요문데 사용가능 평화수락 어떻게 됐나 평화를 받았다 독립약속 독립해버렸네 그럼 다음은 노르웨이다 많이 나오네 이따가 때리자 일단은 개종 두두두두두 매파 좀 채우고 2만명을 채워야되네 빚이 400원 음 두두두두 시대간 국교지역의 시대간 전파속도 최종 초표 관련문이 아직은 그쪽에나 나오려고 그랬네요 아스트라님도 무역해도 된다. 이쪽을 알까? 그냥 차라리? 사마리칸트 쪽을 알까요? 아마 카자는 안될테고, 사마리칸트랑 아스트라단부터는 되는 것 같아요. 사마리칸트를... 여기를 무역회사로 해야겠어. 여긴 종교도 순이니까. 그치? 이게 효과를 봤나 모르겠다. 무역회사로 하면 종교통일성이 올라가나요? 한번 해봐야겠는데? 제율 10에다가 새 이념 다 못 찍었는데 지금 이런건 또 처음이네? 왕이 후져서 그런가? 일단 발란을 먹으러 가야겠지? 어, 내 돈. 그치? 어디로 왔냐? 넘어갔니? 괜히 전교를 해가지고 안 사라졌어요. 시비가 어디 갔어요? 옆으로 아, OLW주의자인가요? 네, 국회가 있어요 어디? 2년 있다가 잽싸게 승마인을 때려야 되나? 조전 중 뭐 압력에 빛이 있다고 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부대가 너무 많아 조금 이따가 찍을게요 새 아이디언데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얘 또 죽어? 유니? 어휴, 쟤 몇 번을? 몸이 약한가? 저 이벤트 벌써 두 번째야 다시 넘어왔네 으이씨 빨리 넘어라, 잡고 가게 아, 돈이 너무 너무 거지예요 물 16발고 있는데 오케이 15 하아...